뚫어봐야지 납치하는 사람이 줄 뚫어줘야지 줄 뚫어봐야지 야야! 그만! 이끼야! 어머 어머 어머! 왔어! 교수님 오빠다 갑시다 사자님들 많네요 사자님들 많다 비 오는데도 낚시도 왜 이렇게 많은데 하시지 우리 여기 비 오면 다 들어가시는데 비가 약하게 와서 이런 것 같아 빼주러 와야지 빼주러 와야지 빼서 오라고? 이제 먹을 거야? 왜 이렇게 해야 돼 protecting 한ゃ 인터넨 인터넨 사진 질문 쏘일대 침 우 아? 일단 치면 괜찮네 못 fixed 우 그녀 여기로! 중간으로! 기죽자리에서라도 안 돼요 물이 지금 안쪽으로 붙어서 학꽁치 하시는 분들은 찌가 흘리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할 수가 없어 던지면 왼쪽으로 붙어버리니까 학꽁치 하고 그래서 이제 안쪽으로 온 거야 물 타고 올라올까 봐 수원에 아 짜증이 나 수원에 아 수원에 아 수워만 잡고 살림도 어디 있었는데 수워만 생각해 이리 와,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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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, 이리 와 그렇게 들었어요 진짜 산림망해서 수워만 나왔어요 그래도 그 안에 숨어있는 자정 Accent Ổ늘을 잡아야죠 이하구! 여기 한가, 이킬 한가, 이킬 한가 왔다, 왔어, 왔어 왔어,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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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하늘. 동생 아니야? 검토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제가 감성 눈물 때는 여기다가 하는데 숭어 떼는 여기다가 해야 돼요. 숭어 힘 빼면 안 돼. 아, 팔 이뻐. 힘들어. 야, 돌아. 이리 와, 이 새끼야. 야, 계속. 야, 이 새끼야. 부실이야. 힘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힘이. 부실이야, 안 돼, 부실이. 힘이 너무 좋아. 야, 야, 카메라, 카메라. 너 뭐하고 이거. 우와. 되게 크다. 이렇게 크니까. 이렇게 크니까 힘이 너무 쉬워. 렌즈, 렌즈. 진짜 크다. 여기에서 잡은 것 중에 진짜 제일 크다. 너무 많다. 진짜 크다. 추워. 진짜 추워. 야구. 너무 크다. 아, 너무 크다. 괜찮아요. 오늘 내가 팔을 말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, 오늘. 비는 거로. 너무 크다. 또. 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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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낚시 들어가는다. 왜? 으아, 낚시 들어가는다. 미쳐로 들어간다. 우와, 낚시 들어가는다. 오, 꼬들어간다, 꼬들어간다. 부실이야? 뭐야? 야, 얘 너무, 야, 숨은 거 아닌 거 같은데? 숨은 거 아닌 것 같은데? 부실인가 봐. 형이랑은 틀린데? 부실인가 봐. 오, 씨. 야, 야, 야.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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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. 터지런히 얼굴을 봐야지, 낚시하는 사람이. 그러니까 손이 만드니까 줄 풀어주잖아, 지금. 얼굴을 봐요. 야, 야, 그만, 이겨. 아, 잠깐만. 틀리지? 이거 숨은 아닌 것 같아, 오빠. 아, 응. 아, 숨은 안 죽다, 아, 숨은 해. 아, 아. 자, 여러분들. 저 아까도 작은데 이렇게 풍선이. 네, 네, 네. 그러니까요. 아까보다 좀 더 작은데. 봤어요, 줄 계속 풀어주는 거? 드랙을 푼 만큼보다 더 달리니까. 와, 줄을 빨리 풀어줘야 돼. 야호! 아참은 현재 주의 요구 다 안 잡으면서 풍! 예스! 아아, 아아, 아아. 아아, 아아. 아, 아아. 예스. 아, 아, 아아, 아아. 아, 아아. 개선을 타고 내 두 가지를 타고 좀 보러 왔습니다 결국 미션을 타고 조금씩 자리에서 과감 해보니 너무 고생했어! 멍들로 살게 되는 위로 슬일 슬일 이모가 왔어요 징글징글하다 손이 얼었어요 이미 다 얼었죠 끝 날씨가 안고 있었네요 цы 찌개 쥐 진짜 좋아한다 삐친 경기 한잔.. 거기서 배를 씌우죠? 거기다 끼가 올라가 pasa.. 아까 speaks.. 그런데.. 같아요가 하도 님 처음으로 짜요 두 잡씩 11,000여지 좀 더 당겨드려 전화복이 많이 열리고 나를 다 빨리 오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게 없을 텐데 깨어났라고 생각하면서 심장 썼는데 심장이 좋아해 심장이 좋아해 심장이 좋아해 심장이 좋아해 그 친구랑 같이 먹어서 지경을 가다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먹었을 때 그 친구랑 같이 먹었을 때 이 친구랑 같이 먹었을 때 이 친구랑 같이 먹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